대기, 그 죽여준다는 수음 듣고 왔으니까 잘 부탁해. 윤여사. 엄마 오빠. 나랑 연애하고 갈래요? 연애예요? 한 명 딸까요? 잘해드릴게요. 손도 참 부드러우시네요. 여보! 어이, 인사 좀 하지? 안녕하세요. 걘 뭐야? 길에서 한 마리 주워왔어. 뭐 할머니 할머니 하지 말아요. 듣는 할머니 기분 나쁘니까. 저, 나 부탁 하나 하려고. 네? 주고 싶어. 나 좀 도와줘. 저한테 왜 이러세요? 말도 안 돼요. 혼자 사는 노인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이거 아직 집방이에요. 제가 보내드렸어요.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 있겠지. 아무도 진짜 속사정을 모르는 거거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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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